성비사 예 회장님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직접 구경하니까 이 집 사고 싶구만 근데 설마 여기까지 킬러들이 따라오지 않겠지?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 성비사만 믿겠네 나는 킬러다 오늘 나의 임무는 바로 도어락을 보여주는 척하며 전 녀석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간다 저 고객님 오늘 계약을 하시는 분들께 도어락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? 도어락 좀 보여드릴까요? 아 좋지요? 걸려들었다 자 도어락입니다 아 좋다 그렇지 이게 요즘에 이렇게 위로 쫙 열어가지고 번호를 쫙 전선이 이렇게 딱 돼있어요? 이게 뭐야? 어? 어? 야 너 이번에 머리도 썼다 야 이건 뭐예요?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라고 이게?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꾸 할 거예요? 어 비밀번호 4444 어 되게 의미심장한 번호네요 내가 이걸 왜 누르니 너가 눌러봐라 그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진짜 네가 누르겠다고? 자 제가 눌러볼게요 야 그래 봐야 다 죽어 안 돼 쉬워 실패다 가져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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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비서 저 도어락은 절대 열지 마 그럼 이 도시락은 어 지금 열어 아 맛있겠다 나는 킬러다 분양 상담을 도와주는 척 놈을 유혹한데 처리하겠다 간다 저기 유민상 회장님 아 예 제가 분양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아 그럼요 해야죠 여기 책자 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혼자 사시는데 꽤 큰 집을 보시네요 아이 뭐 이제 결혼할 때도 됐고 그럴 리가요 예 뭐라고요?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외로워서 매일 밤 잠도 안 오고 뭐예요 거기서? 이제 자야겠다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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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자지 말고 일어나야 어머 이건 돼지고입니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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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다 복권 사러 가야 되겠다 뭐? 손비서 저 여자 날 보고 복권을 왜 산다는 거야 가만히 계십시오 1등이 아우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아우 진짜 우리는 사명제 킬러 빨롭하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는다 전동보드를 타고 재빠르게 다가간 뒤 닦기만 해도 아주 치명적인 이 독가루를 뿌리기만 하면 끝이다 좋아 가자 자 야 이 출발에 동심을 잡고 야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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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동보드 아우 어렵다 이거 실패다 손비서 방금 여기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았던 것 같은데 너 집 당장 가가지고 회오리 감자 사오겠습니다 샌스쟁이야 예 하하하하 뚱뚱한 게 은근 천하무적이다 이번엔 전망을 보여주는 척하며 확실히 철회할 것이다 저 고객님 네 제가 이 집 전망 좀 보여드릴까요? 아 봐야죠 걸려들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어디 봅시다 자 전망 갑니다 예 아주 예쁘게 어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거 내가 일단 블라인드랑 여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일단 밖을 좀 내다보세요 어우 안 돼 어우 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전망이 끝내줍니다 나를 끝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때요? 뷰가 죽여주겠죠? 뭐라고? 어휴 뷰가 죽이는 게 아니고 날 비워 죽일 것 같은데 자 빨리 내다보세요 뭘 빨리 내놔 봐 야 치워 실패다 뭐 이런 사람 째려보고 있어 손비서 예 저게 블라인드래 이건 블라인드래 라인 놓지 마라 아우 진짜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이번엔 침대에서 눈물 유혹한 뒤 처리하겠다 간다 아우 이렇게 넓은 집 이렇게 포근한 침대 다 필요 없고 남자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우 침대가 참 포근하네 누구 내 옆에 앉아볼 사람 손 내가 손 안 대면 되게 벌쯤 하겠지? 저기 서요 어 당첨 아우 야 나밖에 없었는데 당첨이야 아 예 아 그래요 참 푹 쉬네요 좀 앉아보세요 그래요? 앉아보도 되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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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